1. 크리디 디젤 엔진에서 기계식 저하 펌프에 연료 공급 경로가 맞는 것은? 2. 연료탱크 연료 필터 저하 펌프 고압 펌프 커머 네일 인젝터 2.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볼트를 바르게 푸는 방법은? 3.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하여 대각선으로 푼다 3. 기관의 해전력이 71.6kgf M에서 20000ps의 축출력을 냈다면 이 기관의 해전속도는? 3. 2000rpm 4. EGR과 관계있는 배기가스는? 3. 녹스 5.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장치 설치 개소로 적절치 않는 것은? 4. 흡입 다기관 입구 6. 엔진 조립 시 피스톨링 절개고 방향은? 1.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다 7. LPG 기관 피드백 믹서 장치에서 에큐의 출력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4.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8. 크랭크 케이스 내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는 어떤 유해가스를 저감시키는가? 1. HC 9. 실린더 블록이나 헤드의 평면도 측정에 알맞은 게이지는? 4. 직각자와 필러 게이지 10. 각종 센서의 내부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온도에 의한 전류값을 변화 12. 윤활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3. 팽창 작용 12. 디젤 연료의 발화 촉진제로 적당치 않은 것은? 1. 아앙산 에티 13. 냉각수 온도 센서 고장 시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4. 냉간 시동성이 양호하다 1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노출된 전기 단자로부터 밀리미터 이상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기약 200 니은 300 15. 연료의 저위발연량이 1250kcal kgf일 경우 제동연료소비율은? 2. 약 2-3-5 gfpsh 16.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연소 압력이 최대가 되는 기간은? 1. 직접 연소기간 17. 전자제어 점화장치에서 전자제어 모듈에 입력되는 정보로 거리가 먼 것은? 3. 엔진오일 압력센서 18.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3. 크롬도그만 라이너에는 크롬도금든 피스톨링을 사용하지 않는다 19. 벨브 스프링의 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장력 스프링 장력의 감소는 표준값의 10% 이내일 것 20. 소음기의 소음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큐브의 단면적으로 어느 길이만큼 작게 하는 방법 22. 라디에이터의 코어 큐브가 파열되었다면 그 원인은? 4.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혔을 때 22. 실린더 1개당 총 마찰력이 6kgf 피스톤의 평균속도가 15msEC일 때 마찰로 인한 기관의 손실마력은? 2. 1. EPS 23. 전자제어 가솔린기관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이유 중 틀린 것은? 4. 타워 TR 불량 24. ABS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4. 차고 센서 25. 20km 매시간로 주행하는 차가 급가속하여 10초 후에 56km 매시간이 되었을 때 가속도는? 1. 1ms2 26. 변속 보조장치 중 도로 조건이 불량한 곳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더 많은 견인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압차축에도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는? 2. 트랜스퍼 케이스 27. 동력 조향장치의 스티어링 휠 조작이 무겁다. 의심되는 고장 부위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과다한 백례식 28. 주행 중인 차량에서 트램핑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파워 펌프의 불량 29.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과다한 이유로 틀린 것은? 3.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 30. 자동 변속기에서 스로틀 궤도의 일정한 차속으로 주행 중 스로틀 궤도를 갑자기 증가시키면 감속 변속되어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는 변속 형태는? 1. 킥다운 31. 공기식 제동장치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4. EGR 벨브 32. 클러치의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회전관성이 클 것 33.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패드 접촉면에 오일이 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2.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34. 주행 중 조향휠의 떨림 현상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4.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 간격화다 35. 주행거리 1.6km를 주행하는 데 40초가 걸렸다 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초속과 시속으로 표시하면? 1. 40m 매초 144km 매시간 36.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출력부가 아닌 것은? 1. TPS 37. 전동식 동력 조향장치의 구성에서 비접촉 광학식 센서를 주로 사용하여 운전자의 조향일 조작력을 검출하는 센서는? 4. 토크 센서 38. 향가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2. 원심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39. 자동변속기 유압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선택 레버를 뒤위치해 놓고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엔진의 최대 회전수를 측정한다 40. 후륜 구동차량에서 바퀴를 빼지 않고 차축을 탈거할 수 있는 방식은? 3. 전부동식 41. 자동차 문이 닫히자마자 실내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램프는? 4. 감광식 룸 램프 42. 자동차 에어컨 장치의 순환 과정으로 맞는 것은? 1. 압축기 응축기 건조기 팽창 벨브 증발기 43. 기동전동기를 기관에서 떼어내고 분해하여 결함 부분을 점검하는 글입니다 옳은 것은? 1. 전기자 축의 힘 상태 점검 44. 전조등 회로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3. 스테이터 45. 힘을 받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반도체의 성질은? 2. 피해조 효과 46. 전자배전 점화장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대전기내부 전극이 에어 갭초정이 불량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47.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각 회로의 동일한 전압이 가해짐으로 입력 전압은 일정하다 48. 교류발전기에서 축전지의 역류를 방지하는 컷아웃 릴레이가 없는 이유는? 3.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이다 49. 축전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정리자 50. 저항의 12V를 가했더니 전류계의 3A로 나타났다 2. 저항의 값은? 2. 사우메가 51. 안전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4.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또는 기능의 정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52. 기관을 점검 시 운전 상태로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4. 급유 상태 53. 자동차 적재함 밖으로 물건이 나온 상태로 운반할 경우 위험표시 색깔은 무엇으로 하는가? 3. 적색 54.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1. 장갑을 끼고 작업하였다 55. 오픈 엔치 사용 시 바르지 못한 것은? 1. 오픈 엔치와 너트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쇠기를 넣어 사용한다 56. 전기장치의 배선 커넥터 분리 및 연결 시 잘못된 작업은? 4. 배선을 분리할 때는 배선을 이용하여 흔들면서 잡아당긴다 57. 다음 작업 중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3. 클러치 탈착 작업 58. 부품을 분해해 정비 시 반드시 새 것으로 교환하여야 할 부품이 아닌 것은? 2. 볼트 및 너트 59. 화학 세척제를 사용하여 방열기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기관을 정지하고 바로 방열기 캡을 연다 60.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배터리 벤트 플러그가 잘 닫혀있는지 확인 후 충전한다 5. 바이반기 캡을 연결 시행시키고 싶습니다.